그 당사자가 그분인 그분께서 지금 민주당의 여당의 개선 후보로 나와서 해결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정말 이게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이걸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정신건강이 아주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지 마세요. 기자들 왜. 정권 정책! 윤석열! 정권 정책! 윤석열! 윤석열! 정권 정책! 윤석열! 정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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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3, 4, 5, 6, 6, 7